헌법 27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 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제 27조는 그 다음에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자 하나씩 꼼꼼하게 잘 보세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형사 피고인은 우리 전에 공부하셨죠 그 형사 피의자는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이렇게 받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공판 절차로 기소에 의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즉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 피고인이 돼서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그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제가 이제 형사 헌법 12조에서 형사 절차 개관하면서 한번 쭉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수형자로 가기 위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된다 그랬죠 그 말이에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신에 무죄로 추정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수형자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가 아니라 확정 유죄 판결 확정 그 다음에 5항 형사 피해자는 피해자 여기 중요한 조문이에요 형사 피해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사건에서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현행헌법에서 새로 신설된 규정이에요 중요한 조항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 의의부터 보시면 재판 청구권이란 구체적인 법정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독립성이 보장된 법원에서 법권에 의해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재판 청구권의 의의예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측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않는 소극적 측면 양쪽을 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은 권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역을 보시면 재판 청구권은 재한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이후 계속 이어져 있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은 현행 헌법에서 신설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은 언제? 오공헌법에서 처음 규정됐어요 이런 것들은 연역적으로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과 관련된 재판이라는 개념을 제가 다른 교수님들 교과서 특히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참조해서 재판의 의의를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재판이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구체적 분쟁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 의무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음 재판이란 이런 의미구나 여기에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판결 결정 명령이 있어요 재판에는 그래서 판결 결정 명령 이게 들어오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저하고 한번 쓱 보세요 주체면에서는 판결과 결정은 법원의 재판인데 이 명령은 재판장 수명 법관은 법관의 재판이다 아 주체면에서 저렇게 되는구나 대상면에서 이게 중요하죠 판결은 소송 요건이나 본안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적 중간적 판단할 때 하는 반면에 결정이나 명령은 소송 절차 에 관한 부수적 사항 또는 강제 집행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사항 이렇게 판결에 비해서 좀 덜 중요하죠 판결은 소송 요건이나 본안 우리가 늘 확인하는 그런 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심판 방식 면에서 판결은 신중한 판단을 위해 필요적 변론 을 거쳐 판결소를 하는데 반해 결정 명령은 간이 신속하게 처리기 위하여 변론을 거칠지는 법관의 재량 그 다음에 불복의 면에서 자 요거하고 요게 중요해요 불복의 면에서 판결은 항소와 상고로 불복을 하죠 항소와 상고를 합해서 상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결정 명령은 항고와 재항고 또는 이의로 불복한다 그래서 불복의 면에서 판결은 항소와 상고 결정 명령은 항고와 재항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계속 그 그 헌재 판례를 보시다 보면 요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같이 정리하시고 가는 거예요 네 재판 청구권의 내용 보시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형세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먼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서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음 그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써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아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원칙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아야 돼요 예외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아까 헌재판례에서 저랑 같이 그러니까요 헌법 조문에서 저랑 같이 확인하셨죠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중요한 게 뭐냐 군사시설에 관한 죄는 헌행헌법에서 삭제됐다는 거 군사시설에 관한 죄 이걸 왜 주의 있게 보셔야 되냐면 2013년도 이거와 관련된 헌재판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군사시설에 관한 죄는 헌행헌법에서 삭제됐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거는 구체적 입법 형성이 필요하므로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 없이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인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한다고 이렇게 판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구체적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규정상 형속 피고인이라고 아까 규정돼 있었죠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 규정돼 있지만 널리 일반 국민이 누리는 권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헌법 109조 조문 확인하세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는 이 규정에도 이렇게 같이 살펴봤을 때 부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아까 27조의 재판 청구가 내용으로는 규정이 없지만 헌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 27조의 재판 청구권에 의해 함께 보장된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의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의 사건의 재판 절차의 증인 우리 앞에서 봤죠 증인은 공판 단계에서 제3자라고 봤죠 우리 증언 거부권과 관련돼서 앞에서 확인했었잖아요 제3자 왜 제3자예요 그러면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검사 피고인 피해자는 증인으로서 증인은 원래 제3자적 성격인 거죠 그렇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의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 공판 절차에서 당사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증인으로서 피해 형사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헌법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사 피해자의 개념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문제와 관련돼서 2008년도에 재정신청 제도가 확장됨에 따라 고소인인 범죄 피해자의 헌법소원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거는 헌법소원 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519페이지, 52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 때 가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고소인이 아닌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무죄추정 원칙 형사 절차와 관련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자는 물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까 기준이 확정이에요 선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제일 중요한 게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주체 헌법에서는 아까 종언을 확인하셨지만 형사 피고인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이 인정된다면 기소되지 전 단계 형사 피의자에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겠죠 이런 게 이제 물론 해석 내지 당연해석이라고 그러죠 적용 범위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취급하여 불리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불리익을 주더라도 필요 최선에 그쳐야 한다는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은 뭐냐 실형 선고 판결 이외에 유죄를 전제로 한 형의 면제 판결 집행유예 판결 선고 유예 판결도 포함되는데 그러나 면소 판결 공소 기각 판결 관할 유한 판결은 실체 재판이 아니고 형식적 재판이므로 무죄추정 원칙 그대로 유지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식 재판이 뭐예요 유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실체 유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이 절차적 형식적 법률 관계에 의하여 재판을 형식적으로 종결시키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면소 판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유무제 판결을 하기 전에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기 전에 그냥 면소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소 기각 판결 피고인은 그냥 재판권이 없거나 아니면 이미 그거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이중공소 제기 이중기소된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무제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공소 기각 판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무제에 대한 실제 법률 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형식적으로 종결시키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그러니까 공소 기각 판결이라든지 면소 판결과 같이 형식 재판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분리 분리익이라는 함은 형사 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분리익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27조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모중 포함된다라는 거 감사합니다.